울진군 코로나19 속보입니다. 22일 울진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울진군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울진 12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울진 11번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울진 11번 확진자 A씨는 지난 19일 오후 울진군 보건당국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에 있었습니다. 울진군은 울진 12번 확진자의 동성과 본인 진술 cctv 블랙박스 확인 등 심층 역학조사를 빠르고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주거지와 차량을 방역 소독하는 한편 더 이상의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울진 12번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울진군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2명으로 현재 2명이 치료 중에 있으며 32명이 코로나19 검사 중에 있고 9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울진군 보건당국은 지역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은 울진군 보건소 전화 789에 5056번으로 연락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